여러분, 이 옷이 말이야 속이 크단 말인데, 속이 그래서 자꾸 나 왜 사녀도 춤추지 이렇게 춤추지 이렇게 마셔, 너무 빡쳐졌잖아 춤과 춤추다가 팔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업스로 내릴 텐데 음악이 괜찮아요? 아, 너무 디스하지 마요 맵맵 음지, 그런가? 음지, 그런가? 우리 아이로 돌아가 어려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속에 엄지가 레인보욱 안무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뭐냐, 아까 팅판 중에서 우쿨렐레도 연주를 한 번 하고 준비하신 분이 있어서 여러분, 한 번 듣고 갈까요? 마무리하기 전에 네! 네, 조금 크게 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팬분께서 저희 머리들이 너무 귀여운 게 우쿨렐레가 소리가 작으니까 음악번도 크게 안 해 동그라마 우리의ät 착해 센스생이들 . 사실 뭔가 항상 있었을 때는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그런 반가움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적당히 오랜만에 보는 친근함과 반가움이 같이 있어서 뭔가 되게 색다루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느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전 우리 뭐지? 그러니까 데뷔 초에는 마지막 며칠 전에 엄청 부산을 얻고 했거든요 무슨 말을 할지 뭐가 한번 느껴요? 다시 어디든 날아갈 것만 같은 마법 같은 순간들을 너는 내게 삼겹살 아 운동 못해요 된장찌개 먹는 거 있어 편겹살 먹으라고 된장찌개 시켜서 먹자 맞아 편겹살 먹으라고 우리 거기 가는 거지?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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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먹는 사람 잘 거야? 너는? 아 나 잘래 너도? 아 생각해보니까 아니 생각해보니까 너무 일찍이야 너는 얘를 어떻게 먹어 얘를 많아 너는 지금 또 잠시만에 마 정말 자야지 너의 온기가 날 일으켜 다시 어디든 날아갈 것 맘 같은 마법 같은 순간들을 너는